오늘은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 범죄실화소설에서 골라서 짤막한 것 두 편 소개해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켰는데 저희 에어컨이 좀 잡음이 심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페르디난트 폰 슈라크의 해부학 그는 차 안에 앉아있었다. 잠깐 잠이 들었다. 깊은 잠은 아니었고 그저 꿈이 없는 졸음이었을 뿐이다. 그것도 몇 초 동안. 기다리면서 슈퍼마켓에서 산 독주를 마셨다. 바람이 모래를 실어와 차를 때린다. 여기는 도처가 온통 모래다. 풀밑으로 몇 센티미터 정도 모래가 깔려있다. 모든 게 익히 아는 것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자랐으니까.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집에서 나오겠지. 그리고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겠지. 아마도 얇고 가벼운 옷을 입었으리라. 노랗고 파란 꽃이 그려진 옷이면 가장 좋으련만. 남자는 그녀에게 처음 말을 걸었을 때를 떠올렸다. 그녀의 얼굴을. 옷 아래 감추어진 고운 피부를 생각하며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늘씬한 키에 그녀는 얼마나 아름답던가. 처음에 여자는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여자에게 뭐 마시고 싶지 않으냐고 물었다. 자기 말을 알아듣기나 한 건지 자신할 수 없었다. 그러자 여자는 깔깔거리고 웃었다. 넌 내 타입이 아니야.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음악소리가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이다. 미안하지만 넌 아니야. 여자가 덧붙였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어깨만 으쓱했다. 그리고 입을 비죽이며 미소를 지었다. 달리 뭐라 하겠는가. 그리고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왔다. 흥. 오늘은 날 비웃지 못하겠지. 남자는 어금니를 악물었다. 여자는 오늘 그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리라. 남자는 여자를 가질 생각이었다. 남자는 그녀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가 죽였던 동물들도 두려움에 떨었었다. 그는 그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죽음에 직면한 짐승에게서는 다른 냄새가 난다. 덩치가 클수록 더 무서워했다. 새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고양이나 개가 훨씬 좋았다. 그놈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 그저 말을 못할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리라. 무섭다고 살려달라고.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천천히, 될 수 있는 한 천천히 시간을 끌며 마음껏 즐기는 거다.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게 문제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서두르다가는 일이 꼬여버린다. 제일 처음에 죽였던 고양이가 그랬었다. 귀를 잘라내고서 그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해 너무 일찍 아무데나 마구 찔러댔다. 해부용 도구는 무척 고가였다. 그렇지만 이제 완벽하게 구비했다. 뼈 자르는 가위와 두개골 가르는 집게, 연고를 다루는 칼, 그리고 뇌를 자르는 칼에 이르기까지 아무튼 빠진 것은 없었다. 모두 인터넷에서 주문한 것이다. 남자는 해부학 총서를 달달 외울 정도였다. 그리고 나이트클럽에서 그녀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모든 걸 일기에 적어두었다. 몰래 그녀의 사진을 찍은 다음 얼굴만 오려 포르노 사진에 붙여놓기도 했다. 그리고 자르고 싶은 대로 선을 그려보기도 했다. 해부학 아틀라스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은색으로 그린 스케치였다.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움츠르며 준비 자세를 취했다. 그녀가 정원 문을 닫고 나서자 남자는 차에서 내렸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리라. 어떻게든 여자를 끌고 오되 그녀가 비명을 지를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남자는 모든 가능한 변수를 예상해 두었다. 일일이 기록하기도 했다. 경찰은 나중에 그가 쓴 그리고 그가 그린 스케치와 일기, 그녀의 사진, 죽임을 당했던 동물 사체, 그리고 수백 편이 넘는 유혈이 낭자한 영화 등을 남자 부모의 집 지하실에서 찾아냈다. 수사관이 차 안에서 수상한 쪽지와 해부용 도구를 발견하고는 집을 수색했던 것이다. 남자는 지하실에 작은 화학 실험실까지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클로로폼을 만들어 내려던 그의 시도는 헛수고로 끝났던 모양이다. 클로로폼은 전신 마취제죠. 아마 이걸 구입할 수가 없어서 만들어 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날 자동차에서 내린 남자를 덮친 것은 메르세데스 벤츠였다. 남자의 몸은 벤츠의 냉각기 커버 위를 날아 머리를 차량 전면 유리에 박았다. 그리고 차량 왼쪽으로 떨어져 그대로 뻗었다. 남자는 병원으로 실려가던 도중에 죽었다. 이제 스물한 살이었다. 나는 당시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변호하면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의 의뢰인은 과실치사의 죄목으로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그를 거절했던 그녀에게는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이야기 역시 페르디난트 폰슈라크의 작품 제목은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홀브레이트 부부에겐 아무 걱정거리가 없었다. 7년 전 미스터 홀브레이트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미리암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목에는 알록달록한 극락조가 그려진 비단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으며 홀브레이트는 사무용 가구와 집기 대리점 사장이었다. 두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불같이 뜨겁던 시절은 지나갔어도 두 사람은 여전히 사이가 좋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입을 모으곤 한다. 결혼하고 1년 뒤 부부는 베를린의 정갈한 교회에 깔끔한 저택을 구입했다. 5년 뒤에는 대출금도 거의 갚았다. 홀브레이트는 아이를 갖고 싶어했다. 내년에 갔죠. 미리암은 베시시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아직은 좀 더 인생을 즐겨야죠. 그녀는 29살이었고 남자는 9살이 더 많았다. 겨울이면 부부는 몰디브로 휴가여행을 떠났다. 남편이 아기를 갖자는 말을 할 때면 언제나 미리암은 그를 보며 베시시 웃었다. 고객들은 그의 반듯함을 좋아했다. 보너스까지 해서 홀브레이트의 연봉은 9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9만 유로가 좋게 되었다. 퇴근하고 자동차를 몰며 그는 언제나 재즈 음악을 들었다. 부족한 게 없는 인생이었다. 어느 날 그들은 아침 7시에 찾아왔다. 이날 홀브레이트는 한오버로 출장을 가야 했다. 새 고객이 아예 회사를 꾸밀 가구와 집기를 통째로 주문했기 때문이다. 거래 조건도 상당히 좋았다. 그러나 모두 없던 일이 되었다. 그들은 홀브레이트의 손에 수갑을 채워 집 밖으로 끌고 나갔다. 미리암은 구속영장만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여전히 잠옷차림이었다. 24번에 걸친 아동 성추행 피해자의 이름은 미리암이 익히 들어본 것이었다. 바로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소녀였다. 두 명의 경찰관이 홀브레이트를 끌고 좁은 길을 따라 순찰차로 가는 동안 미리암은 형사 한 명과 주방에 서 있었다.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어째 그의 어깨가 삐딱해 보였다. 형사는 아내들은 대개 아무것도 모른다며 한숨을 쉬었다. 위로랍시고 하는 말이리라. 그런 다음 다시 돌아온 경찰관들과 함께 형사는 집안을 샅샅이 수색했다. 재판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홀브레이트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판사는 홀브레이트의 컴퓨터에서 포르노가 발견된 것을 지적했다. 물론 아동은 나오지 않았고 합법적인 포르노였지만 그래도 여자들이 너무 어리고 심지어 한 명은 젖가슴조차 없다고 말했다. 판사는 63살이었다. 그는 원고석에 앉은 소녀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소녀는 홀브레이트가 항상 하교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을 잡아 끌고 갔다고 말했다. 그리고 남자의 집 테라스에서 적이 아래를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증인으로 나온 다른 소녀가 친구의 말이 맞다고 확인했다. 심지어 자기 눈으로 두 번이나 현장을 보았다고도 했다. 소녀들은 홀브레이트의 집과 정원을 정확하게 묘사했다. 미리암은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의 변호사가 감방으로 이혼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왔을 뿐이다. 홀브레이트는 읽어보지도 않고 모두 서명했다. 법정은 홀브레이트에게 3년 반의 징역을 선고했다. 소녀의 진술을 의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게 판결문의 골자였다. 홀브레이트는 형기의 마지막 날까지를 꽉 채웠다. 석방되던 날까지도 그는 자신이 무죄이며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성추행범을 전담하는 심리치료사는 그러지 말고 죄를 인정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을 거라고 못 박았다. 홀브레이트는 굳게 담은 입을 열지 않았다. 비가 내리는 버스 정류장 홀브레이트가 가진 것은 갈색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속옷과 서너 권의 책 그리고 아내 앞으로 썼지만 결국 보내지 않은 편지 250통이 들어있었다. 바지 호주머니 안에는 보호관찰관의 주소를 적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거처를 구할 때까지 잠시 묵을 여인숙의 연락처도 거기 적혀있었다. 정착금도 받았다. 이 돈은 감옥에 있을 때 노동을 해서 번 것이다. 이제 홀브레이트는 42살이었다. 향후 5년은 조용히 흘러갔다. 홀브레이트는 주로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레스토랑에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되어 먹고 살았다. 판자의 울긋불긋한 피자 사진을 더덕더덕 붙인 걸 뒤집어 쓰고 번화가의 초입에 서있었다. 거기에 하얀 모자까지 썼다. 그가 일을 하는 요령은 간단했다. 사람들에게 광고 전단을 나누어주며 가볍게 목례를 하는 것이다. 그럼 사람들은 댁의 전단지를 받아주었다. 홀브레이트는 근처 작은 주방이 딸린 원룸을 세내어 살았다. 고용주는 그를 무척 좋아했다. 단 한 번도 아프다고 일을 빼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주는 생계 보조비로 살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는 홀브레이트였다. 그러나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지도 않았다. 그는 한눈에 그녀를 알아보았다. 이제 열여섯 혹은 열일곱 살이 되었으리라. 배꼽을 훤히 드러낸 짧은 티셔츠를 입은 게 걱정이라고는 모르는 활달한 처녀 그대로였다.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가며 아이스크림을 핥았다. 긴 머리를 뒤로 젖히며 웃었다. 틀림없이 그 애였다. 홀브레이트는 얼른 고개를 숙였다. 속이 매스거렸다. 광고판을 벗어던지고 레스토랑 사장에게 아프다고 말했다. 낯빛이 워낙 창백했던 터라 사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홀브레이트는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쓰러졌다. 머리에 열이 나고 지끈거리는 통에 물에 적신 수건을 이마에 얹었다. 그대로 잠이 들었다. 14시간 동안 잠만 잤다. 그런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열어젖힌 창문 틀 위에 올라앉았다. 이웃집 지붕 위에 신발 한짝이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아이들이 긴 막대기로 그걸 끄집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오후에 친구를 만났다. 노숙자인 친구는 슈프레강에서 낚시를 했다. 홀브레이트는 그의 곁에 나란히 앉았다. 한 여자가 문제야. 홀브레이트가 말했다. 항상 여자가 문제지. 친구가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두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낚시대만 바라보았다. 친구가 낚아올린 고기를 방파제 시멘트에 패대기 치는 걸 본 홀브레이트는 자리를 축축 털고 일어나 터덜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신발은 여전히 지붕 위에 있었다. 아이스박스에서 차가운 맥주를 한 병 꺼내 그걸 관자놀이에 대고 눌렀다. 그래도 열은 좀 채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토요일마다 번화한 쿠담 거리에 서 있는 홀브레이트를 스쳐 지나갔다. 광고판을 뒤집어 쓴 그에게 시위라도 하듯. 홀브레이트는 주말에 일을 쉬고 그녀를 기다렸다. 여자가 지나가자 그 뒤를 밟았다. 상점과 카페 그리고 레스토랑 앞에서 다시 나오기를 기다렸다. 누구의 주목도 끌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네 번째 토요일 그녀는 영화표를 샀다. 홀브레이트는 그녀의 바로 뒷자리에 앉았다. 계획을 실행에 옮길 생각이었다. 여자는 남자친구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홀브레이트는 그녀의 향수 냄새를 맡았으며 남자친구와 속닥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었다. 바지 허리띠에 꽂아두었던 시칼을 꺼내 재킷 안쪽에 품었다. 여자는 머리를 위로 틀어올렸다. 홀브레이트의 눈에 그녀의 목덜미에 난 금빛 솜털이 그대로 보였다. 하나하나 셀 수 있을 지경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든지 그래도 좋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왜 하필 내 법무법인 사무실로 홀브레이트가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나는 모른다. 원래 나는 오가다 들리는 뜨내기 손님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무실에서 극장은 아주 가까웠다. 바로 그게 날 찾은 이유이지 않을까 싶다. 아침 일찍 여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다. 사전 예약도 하지 않은 한 남자가 사무실 앞 계단에 앉아 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오랫동안 나와 함께 일해온 비서는 워낙 기이한 일을 많이 봐서 좀 채 놀라는 일이 없었다. 그런 그녀가 무섭다고 했다. 홀브레이트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칼만 뚫어져라 바라볼 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난 칼을 치워도 좋은지 물었다. 홀브레이트는 나와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칼을 조심스레 봉투에 담아 비서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런 다음 그의 맞은편에 앉아 기다렸다. 언제부터인가 그가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랬다. 저는 하지 않았어요. 난 고개만 끄덕였다. 말을 꺼내기 힘들어하는 의뢰에 있는 익히 보아온 터였다. 이런 땐 기다려주는 게 최선이다. 난 그에게 커피를 권하고 함께 앉아 담배를 피웠다. 바야흐로 때는 한여름이다. 상담실에 열어놓은 커다란 창을 통해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꼬마들이 단체로 소풍을 가는 모양이다. 맞은편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난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았다. 그가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 그의 화법은 독특했다. 말을 맺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자신이 하는 말이 맞는지 스스로 확인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중간중간 오랜 뜸을 들였다. 마지막에 홀브레이트는 영화관까지 쫓아갔지만 차마 그녀를 칼로 찌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그는 몹시 떨었다. 밤새 법무법인 사무실 문 앞에 앉아 날 기다렸다고 했다. 무척 피곤해 보였다. 비서는 영화관에 전화를 걸어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 홀브레이트는 다음 날 옛 사건 재판 기록을 가지고 왔다. 여자의 주소는 전화번호부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난 얘기 좀 나눴으면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여자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녀는 말 그대로 풋내기 처녀였다. 서비스 업종에 취직하기 위해 직업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다. 얼굴에는 주근깨가 가득했고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남자친구도 함께 왔다. 난 그에게 다른 방에서 기다려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다. 그녀에게 홀브레이트 얘기를 하기 시작하자 여자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의 진술 없이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말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포기하고 그녀를 내보내려고 악수를 청하다 나는 보고 말았다. 눈물 범벅이 된 그녀의 뺨을 그녀는 내내 울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여자는 낡은 일기장을 우편으로 보내왔다. 분홍빛 천으로 꾸민 표지에는 말이 그려져 있었고 하트가 새겨져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2년 정도 뒤에 쓴 일기였다. 아이는 그때의 일을 놓아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몇몇 쪽에 노란 띠지가 붙어 있었다. 거기를 특히 집중해서 읽어보라고 붙여놓은 모양이었다. 당시 8살이었던 그녀는 그 모든 일을 혼자 꾸며냈다. 아이는 담임선생님 미리암이 무척 좋았다. 혼자 독차지하고 싶었다. 학교로 아내를 마중오는 홀브레이트에게 강렬한 질투심을 느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꼬마 아이가 꾸며낸 공상의 결과였던 거다. 심지어 아이는 친구 한 명을 꿰어 증언을 해달라고 설득했다. 그게 전부였다. 사건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그녀의 친구 역시 당시 자신들이 한 일을 인정했다. 홀브레이트는 새롭게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두 여자는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무척 힘들어했다. 그리고 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홀브레이트에게 사과를 했다. 홀브레이트는 이제 됐다고만 말했다. 나는 판사를 설득해 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홀브레이트는 아무 죄 없이 치른 형기와 관련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3만 유로가 조금 넘는 금액이었다. 우리 돈으로 약 4,6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홀브레이트가 해마다 받던 연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긴 합니다만. 홀브레이트는 샤를로텐부르크의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곳에 가면 주인이 손수 만든 초콜릿과 훌륭한 향기를 자랑하는 커피를 맛볼 수 있다. 그는 지금 이탈리아 여자와 함께 산다. 여자는 남자를 무척이나 사랑한다. 난 그곳에 자주 들러 에스프레소를 마신다. 지난 일은 단 한마디도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오늘 두 편의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 무더위는 그리고 이 폭우는 언제나 끝나려는지요. 제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과 영상이 공개되는 시점 사이에는 굉장한 시간차가 있어서요. 지금쯤 여러분 곁에는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런 날들일까요?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재미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